에코프로비엠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24% 하락한 2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14일 대비 약 마이너스 0.71%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6일 58만 4천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5월 31일 18만 1,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1,10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5월 2일 2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 1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1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3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5월 27일 가장 많은 1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5월 28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9%에서 약 10.13%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8월 1일 약 10.5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7일 약 6.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998억 대비 약 1387.8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50억원으로 2016년 93억 대비 약 1125.9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74%입니다. 순이익은 약 977억원으로 2016년 68억 대비 약 1324.5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58%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09.02배이며 지난 2019년 31.6배에 비해 약 561.5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4.29배이며 지난 2019년 2.94배에 비해 약 1065.12%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6.86%, ROE는 16.4%입니다. 에코 프로비엠의 시가 총액은 20조 4,40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85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7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9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50억 3,1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977억 8,97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96위, 코스닥 종목 기준 22위, 1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 2회의 매도, 2회의 중립, 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도입니다. 하나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6만원을 제시하였고 하이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2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9만 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6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30만 8,500원에서 20만 9천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매도, 10회의 중립,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에코 프로비엠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